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성비 좋은 차 정말 싹 다 모아서 제가 또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정말 중고차는 싸게 사서 값지게 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말 가성비 좋은 차, 저희 매장에 오시면 정말 차량을 다양하게 아주 많이 여러 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중고차 구매하실 때 한 대만 보지 마시고 여러 대를 보시면서 꼭 비교하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영상, 그냥 일반 영상이 아닙니다. 매장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는 딜러 전산망이에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가성비가 좋은지 한번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매장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멀리 지방에 계시거나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제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꼭 보세요. 스타리아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전부 다 실시간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차량 번호 꼭 적어 오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 7대 정도 스타리아 3밴, 5밴 차량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자, 아침부터 비가 정말 너무 많이 오는데요. 자, 계속해서 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은 너무 싸요. 일단 2240만 원. 정말 이 정도 가격이면 더 뉴스 그랜드 스타렉스랑 똑같죠. 굉장히 싼 겁니다. 22년식이고 14만 5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법인에서 사용을 했고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게 또 이 차의 특징이고 5밴입니다. 모던 등급이라서 옵션은 거의 뭐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렌트는 없어요. 매연은 2%. 자, 사고 교환 없습니다. 미세누용 없죠. 이런 차는 그냥 구매하셔도 돼요. 2240만 원. 시트 보세요. 깨끗한 편이고 전동 시트가 모던이라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적재함 공간 나오고요. 자, 트레드가 좀 아쉽지만 60%. 내비 정품.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스타벤고 핸들렬선 미끄럼 방지 TCS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선 통풍, 열선 통풍. 통풍 시트가 일단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한번 추천 드릴게요. 괜찮죠? 다음 점유도. 자, 두 번째 모델은 3밴입니다. 자, 2,349만 원. 22년 형이에요. 9만 4천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책상은 이제 쥐색입니다. 자, 이 차량은 볼게요. 윈도우 벤. 자, 글라스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우주에서 온 느낌이죠. 자, 우주에 가면 아마 저 차를 타지 않을까. 매운 3% 렌트 없음. 뒤에 엉덩이 판금. 그리고 도어 교환 하나.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싸진 겁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미세누용가 없죠? 이런 차는 꼭 구매하세요. 일단 너무 싼 겁니다. 9만 4천 킬로. 굉장히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무조건 구매해야 돼요. 싸잖아요. 자, 요 차량. 트레드는 대략 70% 남았습니다. 자, 스타벤고 핸들렬선 TCS. 이런 식으로 네비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요. 열선 시트 오토 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 기능. 같이 있습니다. 시트 좋죠? 좋아요. 사세요. 너무 괜찮습니다. 이 차량도. 다음 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진한 쥐색 바디예요. 진한 색상입니다. 진한 색상. 자, 여기 보시면 글라스, 유리로 되어 있고 모든 등급입니다. 그리고 5밴이에요. 이번에는 22년형입니다. 9만 2천 킬로밖에 안 탔어요. 가격대 정말 많이 싸죠. 2,400, 2,420만 원. 자, 성능 점검을 볼게요. 매연 5%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없음. 자, 미세누 있을까요? 없답니다. 이제 이런 차. 괜찮죠? 아, 왜 이런 차를 안 삽니까? 사야죠. 자, 매장에는 항상 차가 많이 들어오지만 맨날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사실 뭐 정기적으로 계속 들어오긴 합니다. 현재 지금 스타리아가 지금 잠깐 한번 브리핑 해드릴게요. 지금 총 매물을 보니까 대략 169대. 엄청나게 정말 많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제가 현재 좀 비싼 거는 3천 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좀 싼 것들은 이렇게 보통 저렴한 매물은 2,300, 400, 500, 600, 700, 800. 이 정도가 조금 저렴한 매물대로 형성되어 있고 가격대가 점점 3천으로 올라갑니다. 3,100만 원대, 3,500만 원대, 3,800만 원대까지 심지어는 올라가요. 굉장히 또 비싸죠. 이렇게 해서 총 스타리아는 169대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소개를 못하지만 그 중에서 가성비 좋은 거 딱 7대만 지금 소개를 할게요. 자, 이번 모델은 2,420만 원. 9만 2천 킬로. 일단은 외관은 진한 색상이라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열선 시트 있습니다. 뒤에 적재함의 공간.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시트가 일단 깨끗한 편이에요. 이 차도 꼭 구매하세요. 스타벤고 핸들 열선 TCS. 자, 다음 차입니다. 2,590만 원. 자, 이번에는 3밴입니다. 모던 등급이고. 보시는 것처럼 아주 색감이 아주 진해요. 진한 그레이. 진 그레이 색상. 4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정말 또 어떻게 보면 꿀매물이죠. 주행거래가 짧아요. 자, 22년형입니다. 시트 보세요. 조수석을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사용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성능 점검 매연 고작 2%.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셨고 사고 없습니다. 드렁크 쪽에 교환을 하나 있어요. 사고는 아닙니다. 단순이에요. 자동차 세부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미세인 이유가 전혀 없고 너무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파워 트렁크가 들어갔어요. 3밴이지만. 자, 그리고 이렇게 반자율 다 있죠. 자, 내비 후반 카메라 들어가고요. 자,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2,590만 원. 정품 내비가 있습니다. 3밴이고 모던 등급이에요. 가격 싸잖아요. 다음 차입니다. 자, 2,680만 원. 진 그레이 색상. 자, 보시는 건 이렇게 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고 완전 무사고의 소유자 변경이 없고요. 보호미력도 없는 정말 모던의 풀옵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모델은 굉장하죠. 2,680만 원이고 연식은 22년형입니다. 7만 3천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성능 점검을 보니요. 매연 4%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없음. 자, 미세뉴 있다 보다 없다. 정말 깔끔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자, 그리고 파워 트렁크 있고 자, 반자율 되고요. 자, 스타벤고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이렇게 옵션들이 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5밴입니다. 5밴. 이 차량도 무조건 추천을 드릴게요. 열선 통풍 시트가 다 있어요. 그리고 다음 차입니다. 자, 5밴입니다. 이번에는 모델이고 2,490만 원. 7만 9천 킬로. 자, 22년형입니다. 스타리아. 스타리아 가격 많이 빠졌죠. 자, 3천 넘는 건 좀 부담되니까 자, 2,490만 원. 싸잖아요. 적재함.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옵션들. 자, 2,490만 원. 자, 이 차량은 열선 시트 있어요. 성능 점검. 사고 교환 없음. 자, 매연 1% 미세누 있을까요? 없습니다. 괜찮죠? 이 차도 구매하세요. 이 정도면 정말 가성비 괜찮죠?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어제 아침에 가져왔어요. 색상은 진 그레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리로 되어 있고 자, 완전 무사고에 2,790만 원이에요. 주행거리가 3만 8천밖에 안 탔습니다. 굉장히 또 짧은 주행거리예요. 자, 이 차량 어떤가요? 자, LED 헤드림프가 정말 멋지게 빛나고요. 성능 점검. 자, 매연 2%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없음. 자, 미세누 있을까요? 없습니다. 괜찮죠? 이런 차 무조건 사야죠. 어제 아침에 가져왔기 때문에 정말 아직까지도 쌩쌩해요. 열선 시트 있고요. 자, 오토미션이고 이런 식으로 적지암 깨끗하고요. 발판, 장판 바닥을 좀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반자율 되죠. 자, 이 차량 멋지죠? 하이패스 있고요. 자, 스타벤고 핸들열선 TCS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자, 이런 식으로 바닥 작업 자, 진한 색상 진 그레이 색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차량 소개를 했는데요. 스타리아 3밴, 5밴 자, 차량 번호 꼭 알려주셔야 돼요. 자,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매장에 한번 구경 오세요. 자, 감사합니다.